마늘을 매일 섭취하면 건강상의 이점, 구독과 좋아요 많이많이 눌려주세요. 구독하시면 매일매일 좋은 건강정보와 유용한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하루하루 힘든 세상에 좋은 소식, 의미있는 정보로 많은 분들이 조금이나마 기분이 좋아졌으면 합니다. 마늘은 맛있는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. 더 맛있고 풍미가득한 요리를 만들기 위해 마늘은 필수불가결합니다. 연구에 따르면 가루, 조리된 마늘기름 등 마늘을 어떤 형태로 섭취하든 놀라운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. 아래 라이프가이드는 모든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마늘의 이점을 공유하고 싶습니다. 혈압관리, 마늘을 꾸준하게 섭취하면 혈류를 이완하고 혈소판 응집을 감소시키며 혈전증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데요.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며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. 특히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혈관감 완화, 맥티, 마늘은 소화작용을 돕고 복부평망감이나 과잉가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. 마늘의 항균화한 물은 소화성괴안을 일으킬 수 있는 의장기생충을 없애고 소화장애를 개선하며 소화력을 향상시킵니다. 장건강개선, 마늘은 장내 해로운 박테리아를 없애며 장건강개선에 도움이 되는데요. 소화를 돕는 유용한 유기체의 기능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설사나 대장염과 같은 장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기생충을 없애고 장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마늘에는 알리신화한 물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체내 유의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.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며 혈전을 예방하고 심장건강에 도움을 줍니다. 면역력 향상, 마늘에는 알리신 성분을 포함하여 셀레늄, 마그네슘, 비타민 B6 등이 있는데요. 천연항생제로서 살균 및 해독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감기 및 기침을 예방하고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피로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. MP, 매일 생마늘을 먹는 습관은 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되는 자연 예방성분 중 하나입니다. 비핑소스에 신선한 마늘을 추가하거나 더 많은 혜택을 얻기 위해 날로 먹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. MP, 그러나 마늘을 너무 많이 먹으면 위가 직접 자극을 받기 쉽고 마늘의 알리신이 혈액 해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하지 않습니다. 매일 마늘 몇 종만 먹어야 하며 안질환이 있는 사람 마늘 섭취시 알레르기, 건강약화 등 마늘을 먹지 말아야 하는 경우 배고플 때 마늘을 먹지 말아야 하는 경우도 주의하십시오. MP, 많은 사람들이 날마늘을 매일 먹는 것을 두려워하며 그것은 부취와 짬을 남깁니다. 따라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식사 직후 약 30분 동안 녹차로 입을 헹구어 숨을 상쾌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이 동영상이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세요. 채널을 구독하여 더 유용한 정보를 확인하세요. 항상 행복한 하루 되시고 미리 미리 건강을 챙겨서 모든 분들이 건강했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